나 말고 막 기준? 다들 막 먹었죠? 나 만져도 나 지금 당길 수 있어? 나 갖다 줘, 일로. 어떻게 당겨? 갖다 먹어요. 하지만 너무 빨라, 에이룸. 어우. 나이스. 나이스. 무슨 소스야? 이거 봐, 제 입고 봐. 옷에 안 입는 거 맞지? 모형으로 먹어야지. 어떡해, 한 마리. 네, 다행히. 쌀이 따로 무기인 줄? 쌀 끼리 안 친한가 봐요. 우리 리더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잘합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리더가 세인트반이라는 형인데요. 리더가 세인트반이에요. 곰두리, 네. 곰두리 푸 아시죠? 곰두리 푸에 나오는 피글렛의 표정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비춰주세요. 보시면 얼굴이 닮았어요. CG로 좀 분홍색으로 해야 돼요.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이게 분홍색이랑 완전 깜찍한 피글렛이 돼요. 세인트반. 얼굴 한번 봐주세요. 피글렛 하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죠. 아 똑같네. 진짜 잘 따라한다. 피글렛. 우리 바론이 별명이 론다큐라고. 그런 다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교환과목 듣고 있었어요. 집부막이요. 집부막이요. 네,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 여기 볼게요.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려서 지금 계절학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수업을 빡빡하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에 중간고사도 있어서 수업 다 들어야 중간고사 랩을 들어요. 에인호가 옛날에 영화 옹박이라고 하시죠? 지우는 또.. 러시아의 특고 모습을 배웠어요. 러시아를 배웠는데 목막형이랑 저랑 배트를 하는 장면 .